아우 여러분들 저 사실 조금 겁났었어요 앵컬 안나왔다 봐 아우 혹시나 한번도 준비했는데 혹시나 앵컬 안나오면 어떡하시라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진짜 오늘 여러분들도 없었네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행복한 추억도 만든거 같아서 저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또 불러주실거죠 그럼 진짜 마지막 곡은 혜윤이 선생님의 메들리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부르기 전에 물 한 번만 마셔도 돼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잠시만요 아우 진짜 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쌀쌀해졌어요 그쵸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요미용의 요요미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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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이가 취룩취룩 창금을 접시네 새벽이가 취룩취룩 얼룩을 접시네 삐삐삐삐삐 몸을 흔들고 새벽장은 떠나버립니다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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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끝없이 그 나라를 빛빛빛 빛빛빛이 아름답니다 이제 정말 나를 갑니다 가까이서서 가까이서서 전혀 없던 그날을 생각해봤어 널 없어서 널 없어서 이길을 끌어버렸어 흘러내리듯 흘러내리듯 그대운 눈물을 널 잊지마 하루에도 하루에도 너를 잊을 수 없었어 흘러본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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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을 끌어볼 수 있을까 흘러본다고 흘러본다고 그리 바래 그것 한 명이 내 눈에 떠와서 한 눈 흘러가니까 최상한가요 이제 당신과 나의 꿈을 씻어 이 마음을 씻어서 새우는 피어나는 꽃처럼 이 밤을 넌 너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눈처럼 흘러가니까 어제 다시 밤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꿈을 새해하였습니다 한 밤이 새벽이 차차를 타고 행복을 새우는 피어로 전화가 될 것 같아요 아 아 한 눈 흘러가니까 아 새우는 피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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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저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